미나브 서버 보석 보냈다고요? 아이고 손님 또 갑니다요 야 다 어디 가냐 아 나 이 사람들 누가 거째로 하나 거지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분께 보석 합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쪼지 않고요 부금 없이 그냥 시원하게 갑니다 자 한번 가볼까 지금 초코초코초코슈크림님이 보석을 보내주셨네요 신별로 바꿔달라고 보석을 보내주셨는데 어디 보자 아이고 저런 내가 봤을 때 지금 영혼을 끌어모은 거 같은데 아 이 정도면 부금 한번 깔아주는 게 좀 예의인 거 같다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고 아 또 구독자 하면 줄었네 선생님 미안합니다 뭐 그렇게 됐네요 하지만 인생이 언제까지나 내리막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? 또 언젠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전 서버에 보석 합성용 캐릭터 하나씩 만들어라구 그냥 좀 만들어 놓을까 전 서버에 캐릭터 캐릭터를 하나만 근데 그게 좋은 행동일까요? 막 전 서버 다 만들어놨는데 전 서버로 막 홍영 파티 열려버리면 아무래도 제발 만들어줘 형 나 보석에 목숨 벌었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 보석 합성해줘 아니 야 방금 홍영 뜬 거 보고서 골드 줄게 만들어 달라고? 얼마나? 야 멸하 뜨면 20만 골드라고? 방송 닉네임 모임 인증이 없는데 내가 점핑을 왜 사? 믿을 게 있어야지 사지마 천천히 해 그럼 아니 뭐야 사이즈 보니까 트위치 채팅창에서 맨날 나 놀리던 놈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나도 야 어디라고 쟤 서버? 야 카단 갑니다 오세요 보석 합성 어디까지 해야 돼? 용 패스권이 있어야 된다고요? 근데 이거 안 되잖아 아 나 이벤트 쩔핑권을 써버렸어 뭐 좀 뭘 봐 어 구실돌 축하드립니다 아 구실돌 축하드립니다 너도 리버 쓰라고? 아니 원한 리버 쓰는 수바 형 아니 원한 리버 쓰는 수바 형 아니 원한 리버 쓰는 수바 형 그게 왜 이러는 거야 협상해 달라고? 너 어? 아 이게 서버가 달려 아 이게 수바 형 니나부야 이 사람? 잠깐만 일단 좀 보고 노니 리퍼? 야 들고 와 가자 아 겁을 상쾌해야 돼 아 겁을 상쾌해야 돼 겁을 상쾌해야 돼 안녕하세요 10분 아니 방금 홍염 뜬 걸 못 봤나? 멈출 줄 알아야지 아이고 자 나요 약간 성의 없는 거 같으면 맡기지 마라 여기 왔네 이 사람 로니 훈? 난 모르겠다 이다시 홍등분 위로금 드렸어요 뒤에만 봐주십시오 이런 것만 하고 만약에 이거 안 붙잖아 그러면 이 품질로 일리약한 간담 뭐 식구관 갈 때 100만 원씩 들었거든 딱 와 이거 봐 와 오늘 홍 뜬 사람들 지금 시청자분이 문화상품권 한 장씩 주라고 지금 코드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야 아 축하를 해야 돼 야 님도 야 잠깐만 야 님들 써봐 문상 만 원 받으려고 나한테 보석 맡기지마 아니 이 도라이들인가 잠깐만요 일단 야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있어봐 거래 안 했다 아 이분이야 카드 안 은 아 잠깐만 메모장에 써놔야 돼 정확히 가야지 카드 안 은 아 동 서남 부 크로스 아 아 문상 아 문상 당첨 축하드리고요 어디 계시죠 있다 야 수바 이 사람 분 닉네임부터가 도박군인데 수바 이 사람 아 아 면하 축하드립니다 야 입절 어디냐 정말 감사하다고요 나한테 왜 감사하는 거야 난 클릭만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네 님들이 누나 내가 누나 똑같은 확률은 이다 이 새끼 시청자들 이용해서 책임없는 쾌락 느끼고 있네 아 별로 쾌락도 아니야 아니 나는 모르겠어 떴냐 아우 축하드립니다 야 누구냐 이거 랜선집사 9개월 야 누구야 이거 야 내가 봤을 때 님은 이제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이야 그만해 김사장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즐길 때까지만 하기로 했잖아 내가 형님 그러라고 여기 부른 줄 아십니까 저 이러면 섭섭해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사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요 정도만 해 오늘 오셨으면 요 정도만 해 요 정도만 우리 즐기려고 온 거잖아요 도박하러 온 게 아니라 관광 차원에서 가볍게 자 일단은 지금 척끝 안 맞았어 지금 어떻게 고해봐라 채팅 주세요 고 축하드립니다 본전을 찾으셨네 여기까지만 해 형님 즐길 때 멈추는 거요 야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뉴비들 올인하는 합성질은 안 합니다 캐릭터 살펴보기 한번 하고 할 거야 이제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센세 당신 누구야 혼승사다 돌려내 내 보석도 해보자고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그런 거든 이제 김 사장님이 해야지 나는 돈이 없어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유 있는 분이고요 자 이분은 그냥 가벼운 게 한번 가보죠 형님 아 한 번만 하세요 제발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거 어떡해 한국만 가면 이 생각뿐인데 내가 매출 올려주잖아 내가 형님한테 매출 올려달라고 했습니까? 내가 형님한테 지금 보석주라고 했습니까? 인생 조져요 형님 도박하라고 내가 등 떠밀었어요? 내가 등 떠밀었습니까? 내가 형님 돈을 바랍니까? 이자를 바랍니까? 아니죠? 돌들을 바래요? 후원을 바래요? 지금 너무 하시네 진짜 동생 성이 이렇게 보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님들이 가져오신거에요 어디까지나 님들이 가져오신거에요 어디까지나 님들이 가져오신거에요